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개인들의 신용물량 이 신용물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굉장히 강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지만 반대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이다 라고 하는 하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주목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착수되는 사항들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입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DX와 포스코 M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이 순간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에서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얼마든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스코 DX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한 기업 한 종목에 내가 마음의 그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영업이익이 좋지 않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것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은 반드시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경기를 선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시총이 점차 점차 커지는 종목일수록 이 선행이 되는 지표 또한 낮아진다라고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흑이들 이야기하는 매집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들을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 매집하는 기간이 바로 6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매집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흔적을 찾는 거죠. 누구의 흔적? 세력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네올네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DX인데요.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단에 있는 이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이 터진 위치를 여러분들도 본인 NTS나 HTS에서 한번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평균 가격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한 차트, 여러 가지의 차트를 설정을 한다라고 해서 평균가가 매겨지는 게 아니죠. 자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위치의 캔들에 상단과 하단을 나누신 다음에요. 가장 중간 정도에 되는 라인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에요. 굳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은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서 그 전에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중간가격을 매겨본다라고 하면 이 또한 매집했던 평균 가격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아진 중간가격의 평균 가격 대비 상단에서 거래량이 터진 가격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포스코 DX 아직 멀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매매를 통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셨던 이유는 올라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랑이가 언제 여러분을 확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절대로 급등하는 종목에 아무런 기대 없이 들어가지 마시기를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입니다. 마찬가지로 제2의 에코 프로냐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포스코 엠텍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지표를 보셨을 때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네올 매매 자리 또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래량의 위치를 보세요. 거래량의 위치를 보면 이 종목이 즉 어제 얘기했던 세력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이상한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단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냐면 기관이에요 여러분. 기관. 자 기관과 외인입니다. 자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가격을 계산을 해보시고 상단에서 터진 거래량의 위치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 종목이 향후 더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원포인트가 분명히 잡힌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상단에서 터지는 거래량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털고 있는 건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회전을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포스코엔텍 저는요. 대기 매수로 잡아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올라갔던 종목은 반드시 반드시 조정 구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먹기만 하면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소화를 못 시키면 저처럼 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하는 조정의 구간에서 기다리면서 대기 매수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대기 매수에 대한 묘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 제2의 에코프로 그룹주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좀 과열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차트 매니저님,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은 포스코 DX도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았다. 그리고 포스코 엠틱의 경우에도 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까지 좀 관찰을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포스코 그룹주단을 좀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 12시까지 진행되는 방송 동안에만 입장할 수 있는 링크라는 점,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쪽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 버튼 클릭하지 않고 화면만 가져다 대셔도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영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이니까요. 7, 7, 8, 8, 7, 7, 8, 8, 숫자 4자리 기억하셨다가 입장할 때 꼭 입력을 해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도 우리 전문가님께 반응 상당히 뜨겁게 될 시청자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질문이나 시청 소감이나 그리고 방송 중에 인증샷 노란톡방에 올려주시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제가 이 질문들 다 긁어모아서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여전히 공략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급등하는 다른 종목도 좀 봐주시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또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들 매번 500% 간다, 700% 간다, 만 원인데 10만 원 간다. 이런 허황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매매는 진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블랑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도 제가 이 개그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500% 간다 했어요? 700% 간다 했어요? 정말 다 샀어요? 마이너스 20% 됐어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만드시지 않게끔 제가 오늘 네올 매매까지 팍팍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급등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급등.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급등하는 종목들. 우와, 나 저거 살까 말까? 아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고민할 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많이들 후회들을 하실 거예요. 오늘의 관심 종목 RF쌤이와 EV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RF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은 이미 이 전에, 제가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이미 공부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 종목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른 차트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RF쌤이 올라가죠? 여러분, 올라가면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 아, 여기를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거 5만 원, 1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따라하십니다. 남들은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매매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데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고 하는 조언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좋은 뉴스가 나오면 더 갈 것 같고, 더 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시는데요. 저점에서 잡는 방법, 즉, 일명 지인 태우기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네올매매에 이어서 대기 매수로 잡았을 때 단기간에 15에서 2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부분까지도 다 안내를 해드려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RF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 구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구간을 놓치시지 마시려면 어디로 오셔야 되나요? 그렇죠. 노란 특방으로 오시면 저와 함께 남들은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밑에다가 받쳐놓고, 밑에다가 받쳐놓고 기다릴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다가 받쳐놓고 기다릴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보다는 좀 여유가 많이 생겼죠, 여러분? 보시면 샘표라고 하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표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샘표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면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죠.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였어요. 급등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상단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상단에 들어가 있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던 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이 상단에 들어가신 분들. 죄송하지만 밤마다 물떠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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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떠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본점만 오게 해달라고.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돌파 매매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수질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올 매매 자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한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탑. 자, 한탑인데요.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자, 한탑이에요. 한탑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는 패턴, 이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올라가는, 올라가는, 올라가는 이 급등주에만 올라타려고 하십니까? 올라타지 마세요, 여러분. 네, 밑에서 대기매수로 잡으면 얼마든지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네올 매매가 뭐였나요? 맞습니다. 우상향 추세에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자리를 잡는 게 바로 네올 매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차트가 있다 해서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바로 이 RF쌤이, 자, RF쌤이 조만간 자리 나온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EV천담 소재. 여러분,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 힘들어하셨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셨던 종목이에요. 내 건 언제 가니? 저건 저렇게 날아가는데, 금양 날아가는데, EM플러스 날아가는데, 도대체 내 건 뭐하고 있는 거니?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 바로 EV 첨단 소재이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힌트를 한 가지 드렸어요. 어떤 힌트를 드렸나요? 매집하는 기간이 있다.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최소 6개월에서 36개월간의 매집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차트를 크게 본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굴곡은 있지만, 실질적인 20%, 30%, 40% 정도의 수익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자태상을 보신다고 하시면, 조정받은 구간이 전혀 없죠. 거기에다가 정지가 되어 있던 구간들, 정지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거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물량들, 과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겠느냐? 소화시키는 구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이 EV 첨단 소재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기 매수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그날 그날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밑에다가 받쳐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